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5500원에 20%요 5500원에 20% 이 종목은 근래에서 하신 건 아니군요 예 추가 매수해서 그래요 추가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예 아 자 이때 갑자기 한번 주가에 그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왔다가 늘렸네요 얼마 전에 예 음 자 짐 매트리스는 지금 매수한 가격 회복이 되는 게 지금 목표인가요 혹시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7000원대에 산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가 매수해서 단가가 낮아진 거잖아요 네 더 사고 더 사고 해야 되겠어요 더 이상 더 사야 필요는 없고요 매수가 위에서만 팔고 나오면 돼요 그렇죠 네 이 종목은 6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 보여요 지금 보니까 거래도 들어오고 있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종목이 하루에도 급등락을 좀 해요 네 확 치고 올렸다가 갑자기 탁 빠져버려요 네 네 그래서 6000원 정도 가격이 오면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6000원 목표 주가로 오면은 정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더 사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예 더 살 필요는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